지금 어제 우승팀이 현지해 보겠지만 지형지부분은 상당히 자리 오네요 폭발토를 연습을 타지르면서 빠른 시간 내에 클리어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다른 팀 분들도 이런 부분에 유녀를 하셔서 유녀를 하셔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제 우승팀 그리고 심지어는 개발자들보다도 클리어 시간이 빨라서 덩팀이 역시 빠른 페이스도 게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몇 개의 플랫팅도 듣지 않습니다 플랫팅도 듣지 않고 빠른 공격 속도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 환풍 기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작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먼저 받은 파도를 개척하고 두 사람이 마무리를 하면서 오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대명이 꼼꼼히 붙여서 계속해서 팀을 합쳐서 진행하는 방식이 있겠고 어떤 방식을 추천하십니까? 네 두 가지가 좋은 방법이고요 네 팀원들의 특성이 맞춰야겠죠? 네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트라이크가 뭐 활약력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활약을 장악하니까 스트라이크의 역할이 빠른 스피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벙크메이에서 몇번째 지금 네 자 벙크메은 벌써 중간 보스 방해에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략하는 속도도 알도 안되게 스피디하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속도가 지금 방해에 입장하자 마자 중간 보스 체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아 뭐하시는 분들이 되게 걱정한데요 네 개발자분들이 사베구를 갈아입으시고 지금 앉아계신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중요한 보스 방 바로 앞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자 포탈에 올라가기만 하면 보스를 제거하고 포탈에 올라가기만 하면 바로 이제 중요한 보스 방으로 나게 되는데요 아 지금 갑자기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떼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제거하고 포탈에 올라가기만 하면 자 올라가나요 자 이쪽은 벌써 이쪽은 오늘 공연을 했으니 시간표가 어떻게 돼요 4분 48초라는 이 시간은 거의 끊임없는데 4분 48초라는 말도 안되는 시간이 났습니다 자 다른 팀들고 사기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4분 48초로 하지만 수시를 알려드리는 스스로만 이동으로 들어가는 데까지는 이 중간 볼수만 들어갔고요 자 특팀하고 블랙핑은 아직은 아직은 조금 더 호흡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연을 보고 가니까 왜 왜 막내 자리를 안 잡는지 이해갑니다 분명히 어제별서 입선수로 하고 나오시면 지금 맞으면 건물으로 쓰는 상실 아 네 계속 열심히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등이지만 1등하고 차이는 상당 부분 벌어져 있는 것이 지금 상태입니다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슈트의 화면과 그리고 방에 옆에 있는 던트의 화면은 아 메탈툼입니다 메탈툼의 화면 메탈툼이 이제 미션 2를 준비하기 위해서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화면을 저 널로 저 벽 쪽에는 알도 안되는 외물들이 안겨서 거의 이제 뭐 마지막 볼수방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정도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3차례가 너무 멋있으셨고요 자 이제 곧 AP 지켜주세요 자 오늘 왕조운전을 괜히 준비한 게 아닐까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싸우니까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휴대하십시오 오전에 여러분의 충분한 체험을 시간을 가지고나서 오늘 대회에 참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 팀 몸에 입덕하는 머릿속에 입어있는 그룹스입니다 충분히 작전을 새로 보여주는 것들을 강력을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미션 2들을 따로 제 팀은 미션 2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션 2 맥설력을 좀 가사하는 부탁드릴게요 네 미션 2는 세브란스 공장팀이라는 것이고요 2.5는 그 미니언고 미션 2는 그 그 굉장히 많다 네 거기에는 수많은 역시나 많은 방식들이 나오고 네 거기에 APU가 있어요? 네 APU가 있습니다 APU APU 하면 이 게임의 한반도 대륙의 한반도 상당히 중요한 힐링이 아니었습니다 네 네 APU에 확정해서 APU는 자체적으로 걸어가는 것만으로 볼 때에게 추격을 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작으로 훨씬 더 빠르게 진정할 수 있는 문구키가 네 네 네 원하게 여기를 앞으로 풀어야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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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랩둑이 분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랩둑이 공기 부여를 랩둑이 해야되겠다 라는 공기 부여를 해드리기 위해서 잠시 상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프레가 지금 드리지 않으시니까 상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응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패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참고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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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기본적으로 랩둑이 들어있는 제가 준비했었던 아이돌들에게 일당을 전체되게 할 때 짚고나니깐요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거 보기로 빨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냥 말 말하고 있는데 힘들지만 이분들은 게임하면서 신경쓰면서 이분들은 잘 소리치고도 얼마나 더 힘드시겠습니까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열렸어요 자 오늘 정말 대신 운이 나빴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거라는데요 Never be a surge 하늘은 진짜 저런 맨락 아이돌 지도된 시간만 observers 이렇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